Right now Oooooooood If you hear this message Dino's trying to leave Dino's trying to fight Dino's trying to resist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어!!! 큰일 났는데요? 아니! 와, 엘리먼트 미스틱 사실 거리가 좀 있어서 오오오오! 케일 잡혔습니다 사토온 기절 로고가 뜨지 않도록 이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오오오 테린 잡힙니다 오호이 정리 가능하지 그런데 조이가 무슨 소리! 네 pslり 맞고 누웠습니다 이쪽은 어cie 찍히면 안 되는데요 에그러드 데려왔네요 이쪽을 신경쓰지 않고 이쪽을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와우? 누울뻔 했는데요 PCG 실기도 좀 위험합니다 어? 그리핀 괜찮은데요? 킴파이러츠 계속 반대편 능선 쪽으로 수류탄 던져줍니다 원 바운드! 오우! 무서운데요? 이거 진짜 빨리 가는데요? 아, 선택 너무 좋죠! 자, OPGG 판단 자체가 순간순간이! 언더 왼쪽에 있죠? 한시아에게 잡혔습니다, 시작하고 댕체는 확불 났습니다 로우가 높네요 아칸이 그래도 나베가의 벽을 뚫나요? 정리도 아프리칸 쪽으로 찍어놓으려 아, 두팜이 누웠습니다 아, 지금 다 나와! 격렬이 저항하는데! 그리핀 그냥 날개를 다 치고 있어요! 오른쪽 날개가 지금 없어요! 아, 너무 위험한데요! 자, 그래도 민성? 격렬한 저항 끝인데! 아, 서울! 그런데 오른쪽에서! 투하트가 서울을 확킬! 그리핀 3명 기절! 정리만 된... 어! 제 프로카 누웠어요! 이 위쪽 싸움에 얼마나 관여를 많이 하면서 키포인트를 많이 올리냐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류탄이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살짝! 와, 확실이 났네요! 자, 그리고 덕복까지! 히더리X! 이것도 적발했어요! 월다 마려든! 네,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와, 이엔텍 탈락! 야,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한 대 더 받았어요! 한 대 더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등... 어, 뒤까지! 바짝 뜨거워! 이거 키포인트 안 주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 1킬 가져갑니다! VSG! 진짜 플레이를 하다가 잘 된 장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만 해줄 수 있다면! 와, 근데 왼쪽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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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 괴브, 괴브, 괴브! 자, 멘탈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주면서 한번 여기로! 여기로! 올라와요? 어, 유현희 씨 왼쪽으로 쭉 다 와야겠네? 멘탈면, 멘탈! 와아, 멘탈! 자, 이번엔 수비드가 아닙니다! 멘탈! 체인! 체인! 두 게임 연속 치킨 가져가면서 19점 획득합니다 아 치킨 폭식하는데요 갑자기 와 131점에 18번째 매치를 마무리했던 젠지 다시 한번 치킨을 가져가면서 19점 150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